감사합니다. 이영 이영 후우 통박이 해봐 여러분 추워요? 파랑이 예뻐요 아 고마워요 그러면 나는 CG선 사람 정했어 한명 나 정했냐? 우선 누구 팀? 파랑이 누나 파랑이 누나 누구 싶지 알 것 같은데 누구 팀? 파랑이 예쁘고 감사합니다. 홀드테이프 파랑색 입으셨네요? 계속 입고 다니세요 좋아했어요? 아 뭐라고요? 작아요 뭐라고요? 뭐라고요? 소리쳤다 여러분 그리고 또 후딱후딱 해야되요 저희가 사실 작년에 좋은데 말이죠? 이야기 좀 하게요 여러분 저희가 작년에도 희망풍차 참을 했었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참을 했을 때 멘트를 하나 날렸는데 그게 좀 동영상이 이렇게 제가 사실 작년에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관객분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모금을 유도하는 멘트였죠? 여러분 지갑을 열어버려 지갑을 열어버려 지갑을 열어버려 사실 요즘에 노란 것도 많더라고 노란 색깔 노란색도 나는 좀 좋아가지고 넣어주세요 여러분도 좋은 일에 나누면 좋은거에요 곡 4개 있는거 있잖아요 알겠죠? 알겠죠 여러분? 그것도 저희가 힌트를 드렸어요 뭐죠? 저희 사실 이제 마지막 곡으로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앨범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그게 아까 말했던 배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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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죠? 배추보쌈 저희가 이번 춤으로 배추보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쌈쌈 춤이 또 기가 막히게 있죠 한번 해볼까요? 쌈쌈 춤 이거 여러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동네가 좋아하는 배추 보쌈 배추 보쌈 동네가 좋아하는 배추 보쌈 아하 맛있게 드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거 노래 중간중간에 귀에 쑥 바뀌는게 있잖아요 쌈 이게 사실은 경상도 사투리에요 그죠? 왜 경상도 사투리를 했느냐 왜 그랬느냐 저희가 사실 저희 멤버 3명인데 저 파랑이는요 전라도 출신 광주에요 전라도 광주 출신이고 또 빨강씨가 대구 네 네 대구 경상도 대구고 또 우리 노랑씨가 서울입니다 그래서 도미를 많이 했어요 쌈쌈 우울에이를 전라도 버전으로 전라도 버전으로 보여주세요 쌈쌈 먹어부라잉 이것도 있었고 또 해보세요 쌈쌈 먹어요 이것도 있었고 해보세요 쌈쌈 우울에 이게 제일 아주 이상하네요 이건거 같아요 그래서 쌈쌈 우울에를 했어요 그쵸 어쩔 수 있었지 여러분 중간중간 쌈쌈 우울에도 같이 외쳐주시고 쌈쌈 저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저희도 뮤비도 엄청나게 스펙터그라게 찍었으니까 저희 영화요 영화 꼭 3일동안 달렸습니다 봐주세요 아시겠죠? 배추모쌈 배추모쌈 많이 사랑해주세요 배추모쌈 보여드리도록 할까요? 더 볼까요? 배추모쌈 배추모쌈 노래주세요 배추모쌈